아주 그냥 가만 안 둬. 오늘 다나 때라서 특별히 저희가 이벤트성 대결을 준비했는데. 어우, 좋아. 진정한 파워 골퍼를 가리는 롱기스트 대결. 롱기스트 말 그대로 제일 멀리 치는 사람. 오늘 가리는 대결인데요. 회원 8명 모두 공을 쳐서 가장 멀리 보낸 회원의 팀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롱기스트 우승자에게 거리 측정기가 상품으로 증정됩니다. 자, 그럼 각자 드라이브 잡으시죠. 그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바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지금 황찬성 후보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승 예감하십니까? 똑바로만 간다면. 똑바로만 간다면. 상품이 거리 측정기예요. 너무 좋아요. 있어야 해요. 강력한 우승 후보죠. 몇 미터였죠? 306m. 306m 최장타 기록을 세운 찬성 회원님이 있고요. 그리고 260m 기록을 냈던 은문석 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단 강력한 우승 후보고. 맞아요. 그리고 아까 김종국 후보가 나도 하는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욕심 있는 거예요. 저희 총무님은 진짜 한 방 맞으면 제대로 다 나가요. 그렇죠. 이건 그야말로 힘의 대결. 그럼요. 그러면 기술의 대결. 김종국 회원 지금 연습하네. 나가면서 그냥. 공이 제대로 맞으면 그냥 우승이에요. 그냥 공이 깨지는 거 아닌가 몰라요. 공만 맞으면 우승이에요. 퐁당퐁당 이쪽 선수 나오세요. 이긴 팀 먼저. 자, 국종이 형. 내가 그냥 나가서 웃겨줘, 일단? 아, 그래. 일단 웃겨줘. 나 종국이 어떤 몸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나와. 아, 그래? 이씨. 아, 이렇게 나가서. 그냥 나가. 그런데 저렇게 했는데 150 나가도 진짜 웃기는 거야. 진짜 웃기는 거야. 아주 그냥. 가만히 안 둬. 일단 페어웨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쳐야죠. 이거 맞으면 끝이라.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공이야, 저거. 김종국 총무가 먼저 롱기스 대결. 첫 번째 포문을 열겠습니다. 갑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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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웨이! 페어웨이! 아, 너무 떴는데. 나이스 페어웨이! 나이스 페어웨이! 아니,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페어웨이요. 너무 떴는데. 나이스. 좋아, 좋아. 형 볼 때 올라갔잖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높게 뜨는 거 처음 봤어. 나이스 해요, 왜? 야, 나. 나 어프로 차기 가능했어.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웃기다. 200m. 200m요?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더 벌리 갑니다. 그렇구나. 선생님 파이팅! 파이팅! 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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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슛! 대척! 나보다 훨씬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이거는 200... 김종국 총무는 이겼을 것 같은데요. 김종국 총무. 지금 70대의 허영만 회원한테 지나요? 허영만 회원 아쉽게도 180m. 그래서 지금 김종국 총무가 현재 1입니다. 김종국! 일단 골짜 아니다! 나오세요. 오케이. 아니, 종국이 많이 쳐놓은 거네. 아니, 많이 쳐, 형. 아니, 200m 넘었대. 너무 올라갔어, 하늘로. 아니, 선생님 좀 덜 맞으셨어요. 선생님 덜 맞으셨고. 안 맞으셨고. 베이스 옆에 맞으셨고. 네, 맞아, 맞아. 그래서 세븐 회원입니다. 어우! 파이팅! 오케이! 아, 왜? 아, 왜? 아, 왜? 여기서 웃음을 뽑아주네요. 너무 애교. 야, 여기서 웃겨주는 게 나아. 야, 여기서 웃겨주는 게 나아. 제가 안 그래도 207m가 가실지 270m가 가실지 고민을 했는데 70m가 가신 것 같습니다. 예능이 녹이 많아있었거든요. 그래, 그래. 잘했어, 잘했어. 이 더러운 티 빼주세요. 저거 태워주세요. 내가 보니까 세븐은 세리머니 클럽으로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딱이야, 딱. 적절할 때 실수도 해 주고. 220만. 아유, 분명히 그냥 잔뜩 들어가서. 아유. 아유, 분명히 그냥 잔뜩하고. 콩, 콩, 콩. 콩, 콩. 어, 아유. 견제히리. 현재 1위! 현재 1위! 형! 현재 1위! 진짜 모른다! 1위! 1위야! 1위! 현재 1위! 역시! 아! 현재 1위! 아! 조연재! 조연재 회원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역전 가능합니까? 드라이버 되게 잘 치신 걸 많이 봤어요, 그래도. 그렇죠. 체격도 좋고요. 현재 티 엄청 높이. 장타를 위한 티높이. 7cm. 트로피야? 좋아요. 오! 와, 잘 갔다, 이거. 와, 잘 갔다, 이거. 러프다, 러프다. 아니야, 아니야. 러프야. 러프야, 러프. 러프가 늦어. 러프가 늦어. 러프가 늦어. 러프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롱기에는 페이웨이 쳐야 돼. 그럼, 페이웨이지. 러프까지는 해 줘야죠. 확인해 주세요. 롤상, 안 돼. 페이웨이 250. 페이웨이 250. 페이웨이면 오케이. 페이웨이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왜 감독님을 하나 우리 팀을 하나 해야지. 그렇게 안 보이는데. 250? 250m요? 250m. 상당한 거리입니다. 255m. 그래서 2위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1위 자리를. 조현재 회원.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찬성이만 조심하면 돼, 찬성이만. 250m 많이 나갔네. 이번에는 책임이 커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또. 손님들 힘 들고, 힘 들고. 저 빨간 장갑 너무 좋아. 유일한 비회원. 인정받지 못한 아이. 우주의 기운을 담아. 또 우주의 기운을 또 모으시네요. 인정받지 못한 자. 잠깐만. 잠깐만. 한숨 자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화장실 갔다 와도 저러고 계실 것 같아요. 저거에 짜증을 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오른쪽 보고 있잖아. 저거 나무에 치는 거예요? 남의 올, 남의 올. 남의 올. 죄송한데. 나무에 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옆에 일본 올인가? 그러니까. 일본 올? 옆 올은 안 돼요, 인정. 누가 뭐라고 해도 나만의 치는 건가. 잠깐만.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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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떻게. 어떻게. 야, 어떻게. 저길 봤을 때 여길 봐. 이거 봐서 어떻게 치는 거야. 어떻게 치는 거야. 어, 정강샷. 정강샷. 저길 보고 있어요, 진짜. 어, 정강샷. 저길 보고 있어요, 진짜. 그런데 저길 보는 데 완전 맨대로. 안 되는 거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다면 이제 우승 후보입니다. 우승 후보, 은문석. 과연 조현재 회원의 255m 장타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오, 좋아. 그래, 됐어. 됐어. 은문석 260m를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비공인 기록이 있어요. 과연 이번에 260m 날리면 바로 1위로 올라갑니다. 안 돼, 아이고야. 나갔다, 나갔다. 야, 너무 쓰게 쳤다. 그런데 감이 좋았는데. 예, 예. 확 빵 때려. 이딘 축하합니다. 야, 나 이딘이야. 야, 드라이버들 좀 배워, 좀. 야, 이 드라이버를 진짜. 야, 문석아. 그만 쭉 뛰어, 쭉 뛰어. 쭉 가야지. 현재 가장 장타 300m가 넘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찬성 회원입니다. 찬성 가자. 뽀뽀뽀뽀. 뽀뽀뽀뽀뽀. 야, 찬성이 장타지. 찬성아. 찬성아. 300m 보여줘야지. 260m을 이기면 뭐하니, 네가. 찬성이 장타야. 어우, 찬성아. 저거 맞으면 무조건 나가는데. 그래, 어설프게 이겨서 안 돼. 졌다, 어?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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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들어올 것 같아요. 과연 조현재 회원의 255m 장타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이게 오른쪽으로.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나갔어, 오케이. 나갔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야, 김동훈이 2등을 했어? 200m, 200m. 배워요, 이러셔서.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엄청 계속 내려가, 엄청 계속 내려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거 고장 난 건 당장 바꿔야겠다.